진짜요? 상고 유튜버 오 마이갓 그리고 트래블 유튜버 너무 재미있어요 리코 인사 한번 해 하이 상고 너는 지금 유명할게 유명한 유튜브 스타일 이제 둘째 날이 밝았고요 저희는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갈거고 저희는 리코랑 같이 갈거에요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은 본격적으로 티미쇼아를 보겠다 열심히 그럼 오 당신이 촬영하러? 니코 라이오아 루마니아 한국국은 루마니아 어느 곳이 좋지? 루마니아 다름이 하이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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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점은 루마니아 굉장히 만족스러움이 하이 하이 보가나서 보가나요? 보가나요? 보가나요 그냥 마음에 드는 것 같고 하하하하 그리고 помещ이 벽에 닫아져요 오케이 오늘 뭐하러 가야 하여? 오늘 오늘 오늘의 주로 가입 미이구 지금 지금 문화의 공무선 그다음에 유녀낂ola와 저기로 임 staying somewhere. 기Box fuerte 위중이다. 여기는 Union Square고요. 여기가 가장 핵심 광장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 시청하고 공공기관 건물들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이쁘다. 아주 이쁘다. 이 사진은 그리크 바이브를 보여줘요. 그리크 바이브를 보여줘요. 그리크 바이브를 보여주는 그리크 바이브를 보여줘요. 네, 그리크 바이브를 보여줘요. 티미슈와라는 그리구 원래 헝가리, 노스트랑 헝가리의 테리토리였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루마니아로 이 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헝가리안들이 많이 살아요. 이 땅이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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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땅이 들어왔어요. 이제 뭐죠? 월드 투어. 어제는 비가 왔잖아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 확실히. 그치? 오늘이 1st of June. child's day. children's day. 아, children's day. 아, children's day. 아, 네. 아, 네. free day for everyone. tomorrow is also free because they wanted to make longer vacation. so people are staying from Thursday till Monday. because Monday is another holiday in Romania. 아, every holiday. every holiday. every holiday. that's basically the beginning of summer. we're celebrating it. but on the 5th of June, it's religious holiday. almaniana male holiday. there is another square. liberty? 자유광장. 자유광장이에요 여기는. 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오늘 지금 연휴여가지고. 여기가 그 공산정권 붕괴 있잖아. 붕괴 시작 중 여기였습니다. 아, that's why it is called liberty square. liberty square. you will see the bullet. the bullet. oh, look. right there. yeah, those little holes, especially there. see them?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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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can find umbrellas basically in every big city. yeah, yeah. this kind of Instagram spot. yeah. it's incredible. yeah. too nice to have a shade, o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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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여기 카드 다 받아요. 카드 다 받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달러가 좀 있기도 하고 카드가 터치를 안하고 인서트를 하면 복사가, 복제가 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카드가 왠지 모르겠지만 그 터치 기능이 잘 안돼요. 계속 인서트 하고 있어서 또 쓰면 바로바로 문자가 와야 되는데 그 문자 오는 기능도 잘 안돼 그래서 그냥 한전을 해서 쓰려고 해요. 여기 있는 교회가 상징적인 거라 그러거든요 맥도날드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시티센터가 맞아 이것은 마인드 că donné 마인드의 마인드 forte 이건 북한의 가슴지 아침밈에 있는 방에서 달리기 유명한 카테크라 이름 이는 마인드 정제버 루프와 많은 콘서트 네, 정말 가거에요 저는 정말 가게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많이 건축돼요 건축돼요? 보통은 봄에 사람들이 건축돼요 네, 봄에 봄에 시작됩니다 아직 안 됐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요. 시작 중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의 한편 한년의, 그리고 아직도 똑같이.. 그래서, 저의 라면이예요.. 굉장히 귀요한 것 같네요. 특히 공개의 작업은 아닙니다. 아니, 한국인입니다. 아,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카페로? 네, 사실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카페로가.. 근데, 우리 집에서 롤네네넬을 가면, 우리의 가을때는 웃음을 보면 도저히 심의할 수있었을때 그래서 위는 투하성이 짜리로 기념한 데 위험을 준비했습니다 도저히 bases Iraq 또한 그리고 여러가지 cosas 칠할 때의 베르데요? 단, 그렇지만.. , 다른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너무 공유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많이 늘어들었죠 아, 그는 모든 것들의 obst garment 아, 저는 엉fo가 많이 다녁니다 젤가피인 것들 네 젤가피인 것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옛날에 자신의hea 사인의 사진을 희망합니다. 네. 신에게 신에서 사인의 구청이 있습니다. 이 자인의 세계가 특성이다. 마을 수여 사인의 사인은 사인의 사인이다. 마을 수여 사인 당에 남아이 melee here. 그 사인 하고, 그 날이 fiund의 성의에 있는 성의에 있는 성의입니다. 상의로는 성의 사인의 나이커를 하다. 성의 사인의 성의 사인은 성의가, 사과 관련의 복지에요. 만약에 많은 가족을 선택한다면 될까요? 사실 사과 같은 박사와 아니 одним의 복지의 비밀인 이를 juntos 그들에게는 성인의 복지의 비밀인 이를 juntos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의 복지의 복지의 비밀인의 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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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제 부모님의 이름은 Michael 그래서 이게 약간의 tradition 이곳에 온다 이제는 가게 될 것 같지만 이제는 가게 될 것 같지만 가게 될 것 같지만 이제 어디 가? 여기가 도착할 것 같지만 이제 뵙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베가 베가 베가, 베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아파트 너무 좋아요 I love birds song in spring It makes my mind peaceful You like birds songs, but I'm concerned I hate vision 아 여기가 베가강인가보다 This is the river of Bega? 저희 베가강 쪽에서 많은 공원들이 있고 여기가 고원의 도시인가봐요 고원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 로즈파크도 있잖아요 여기 크루즈가 있네 This is actually public transport 아 진짜? Yeah, it's public transport Oh, so main topic 문화수도 올해 유럽의 문화수도였어요 올해? This year That is why there are a lot of tourists right now 올해 주미시와를 많이 와야 되겠네 She is a local tour guide Local tour guide RICO! RICO! Call me, not KOLO I need a commission I like those numbers I like those numbers There is entrance? Yeah, I think this is the entrance Okay, let's go Or maybe not Not here I like the other one Where you are And here I used to see people's people's lives Who can't come to the other one We have seen people's doig And here It's a good cafe I like those waffles Doig And like those It's pretty good I like the museum 저희는 직접 문제를 통해 문제를 통해 사진을 찍으러 가야 할 수 있겠죠? 문제를 통해 사진을 찍어서는 시간에 대한 문제를 통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 문제를 통해 문제를 통해 문제를 통해 문제를 통해 주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 문제를 하고 싶어서, 여기가 더 큰 문제를 통해 주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다음 시간에? 컨설메토. 어떻게 그리기 시작해? 컨설메토. 뭐 컨설메토? 이케 보입니다. 옛날 물건을 많이 모아놔서 그때 기분을 느껴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 같아. 이번엔 네, 보통은 가게가 바삭바지처럼 네, 가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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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가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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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매장 네, 그리고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예 예, 옛날 할아버지처럼 창고 90년대 이전 공산주 시절에 일상적인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다 And a lot of macramés Balcan's country, the elderly used to crochet a lot And put them on everything Korean thing, grandmother loves that kind of things In the world And the glass animals, fish, especially Everywhere, like my grandparents also have them Perfume Yeah All of this is soap Ah, soap Look, gas lamps Did you know that actually, Bucharest was the first city That was illuminated by petrol lamps Oh, I didn't know Yeah, it was the first one There is another room Kids room What is it? Oh Look at the very creepy Mickey Mouse When they see something scary It's actually very interesting that they had the babies of color, you see Look up Do you know what this is? Grindr Grindr for the meat, yeah But my grandmother actually still uses one Oh, really? One of these, yeah Food and I was missing the meat I was, ugh, gaining muscles Strong, independent woman I love that jar, the jars Looks like pharmacy Get out Get out Get out It's time to get out So they want to say, save energy? So they want to say, save energy? Save electricity? Yeah, because 24 hours of one bulb is using the same energy as making almost 15,000 cigarettes The comparison is just very funny They were trying to convince people so they could smoke I think it's just like a place for the people to sit So I think it was like a very small live action theater Ah, theater Yeah, very small live action Ah, yeah To focus to actors Look, how interesting It's a bicycle Ah, bicycle It's a bicycle Glass holder Ah, good idea How beautiful That's actually some Oh, it was a very interesting place Let's finish the video today Let's finish the video tod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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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hoa The cooking Oh, it's too big I really like that You go? ... Swe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